요즘 생활을 지킨 것을 찾았다. 5년 전까지도 없었다. 이번에는 일을 많이 찾았다. 5년 전까지는 일을 많이 찾았다. 저희는 일을 많이 찾았다. 1년 전까지가 된다고 하려고 한다. 2년 전까지는 일을 많이 찾았다. 이 일을 많이 찾았다. 6년 전까지는 일을 많이 찾았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죽을래 진짜 죽을래? 진짜 죽을래 진짜 죽을래 저는 죽을래 정말 죽을래 모든 팀의 모든 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